마지막 곡으로는 뮤지컬 렌트에 사용된 곡이예요 1년을 생각해보면 그런 내용이 1년이 525,600분이래요 분으로 따지면 525,600분 한 해의 마무리 잘 하셨을 거라 믿고요 시즌의 사랑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52만 56만 우리 비어있지 않네 우리들 눈앞에도 인수만의 날 52만 56만 우리 비어있지 않네 어떻게 재요? 길려낼 시간 날짜로 계절로 매일만 다시 컵이로 부숨과 고통의 시간을 또 52만 56만 우리 비어있지 않네 어떻게 재요? 길려낼 시간을 이것은 사랑 이것은 사랑 사랑 이것은 사랑 사랑 사랑으로 능겨봐요 사랑으로 사랑 노래 연습 안무 연습 다 다 모를 가네 몇십만 지내면 너는 다 못쓰지 여두연과 연주하지도 벌써 오냐 현재 도워도 한창 걸어다 혼자 다 쓰고 줄래 어느 바다 내 삶에 영원히 짓어 다시 이렇게 노래해 멍미나 파이팅 다 함께 노래해 인생을 끝으로 멍미나 파이팅 친구들과 함께 함께 열을 노래해 해 피아노여정 기억해요 사랑 여름여름은 노래요정 난 피아노여정 오는 너의 여름까나 너의 연주에서 나 오늘도 딴 생각과 어깨가 무려 내년에 꿈을 계속 꿈을 한 거야 저 129년 Bund response 수고하셨어요 참 잘 되었나 칭찬해줄세요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 najbardziej 사랑해! 2019년까지는 다녀! 여러분 잘하시고요! 내년 2020년 여러분들 원하시는 일을 모두 입어주기 바랍니다. 모두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. 건강하세요! 그리고 행복만 가능하십시오! 반갑습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